광주시가 국가기본통계조사인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오는 15일부터 실시합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한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해 지난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해 오고 있으며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대상은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광주시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내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입니다. 또한 총 55개 조사 항목 중 행정자료 대체 항목 10개를 제외한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 방식을 기존 PC뿐 아니라 모바일까지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 기능도 확충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